자, 2번입니다. 자, 공진이라는 말은 오는데 공진이라는 말은 허수부가 0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허수부가 0이 된다라는 의미는 임피던스에서 R 더하기 J의 X의 의미죠. 그러면 허수부라고 하는 것은 이게 허수부죠. 이게 0이 된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임피던스가 저항이 된다라는 의미하고 같고요. 그리고 X가 0이 된다라는 말은 XL 마이너스 XC가 0이 된다라는 말하고 같거든요. 이 말은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0이 된다라는 말하고 같고요. 이 의미는 XL하고 XC가 같다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이 의미와 같다는 것. 자, 그래서 이 공진을 물어볼 때는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전에는 이걸 가지고 뭘 많이 물어봤는가 하면 이걸 먼저 치우고 이걸 뭘 물어봤는가 하면 이걸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공진 각속도는 오메가의 값이 루트 L C분의 1 라디안 퍼 세크라는 걸 물어보거나 아니면 공진 주파수 F는 2파이의 L C분의 1의 헤르츠 하는 이 문제를 이전에는 굉장히 많이 물어봤고요. 지금은 추세가 이것보다는 더 디테일하게 개념적인 걸 물어보는데 자, 직렬공진일 때 전류가 최대가 됩니다. 자, 전류가 최대가 된다라는 말은 병렬공진은 이것랑 반대거든요. 이것랑 반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류가 최소가 되겠죠. 그리고 전류하고 임피던스는 반비례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찬가지로 임피던스가 가장 크겠죠. 자, 이것을 외울 때 보통 어떻게 외우는가 하면 이걸 통으로 외우더라고요. 머리도 좋다.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외우시면 되는가 하면 이 두 개가 반대죠. 그렇죠? 그러면 뭐만 외우면 돼요? 이것 하나만 외우면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두 개가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만 외우고 뭐하고 뭐가 반대고 뭐하고 뭐가 반대인지만 알면 하나만 외우면 헷갈릴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네 개를 다 외우니까 어쩌지 안 헷갈리겠노.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무식하면 그냥 무식한 거예요. 공부도 요령을 가지고 하셔야 그나마 이제 조금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하고 물어보는 게 뭔가 하면 처음에도 이걸 이제 확대율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걸 물어볼 때 이제 직렬공진하고 병렬공진일 때 또 다릅니다. 요걸 공체에서나 한 번씩 계산 문제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Q는 R분의 1의 루트의 C분의 L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Q는 R의 반비례예요. 그래서 직렬공진일 경우에는 R을 키워주면 첨해도가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병렬공진일 때 Q는 R의 루트의 L분의 C가 됩니다. 그래서 Q는 저항에 비례하거든요. 요거 때문에 저항을 키워주면 당연히 확대율도 증가합니다. 요걸 물어보는데요. 여기에서는 물어본 게 뭐다? 직렬공진일 때 최대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천류가 됩니다. 요걸 전기공학을 공부하며 요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